말씀 좀... 혹시 이 근처에요 비바 아니면 비불비로 시작되는 술집이 있어요? 와 찾는겨 아세요? 모르겠슘노 아이고 저런 우체는 사방님 바람났나보네 버벅 왜이래요? 집에 갈래요 보내주세요 그럼 집에 가야지 좀 있다가 어 자꾸 이럴꺼야? 말 안들으면 나 화낸다 뭐 드릴까요? 알았으니까 잠깐 올라가서 얘기나 좀 더 하다가 음료수 마시면서 괜찮아 가자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? 가자. 아저씨. 가자니까. 뭐야. 여기. 아저씨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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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도와줬습니다! 참아! 일로와! 넌 뭐여? 아! 빨리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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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값 때문이라면 물어드릴게요! 넌 누구여? 저요? 저 그냥! 왜 엄마! 시방, 네가 어떤 일을 저질러는 줄은 다 아냐? 물어드릴게요! 뭘? 과일값! 시방! 시방, 네가 나랑 농담 쌈치기 하자는겨? 그 잡았네! 그 잡았네! 그 잡았네! 다행힛! 야, 응! 내가 그 잡았네! 왜? 그 잡았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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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 잔만 주실래요? 들어요. 우리도 출출해서 한 그릇 하려던 참이었으니까. 자, 어서. 넉넉하게 잘 못쓰니까 우린 신경쓰지 말고. 자, 좀 닦아요. 감사합니다. 고운 얼굴 보아하니 이러고 다니실 분이 아니신데. 왜? 싸웠수? 아이고, 따끈한 국물 좀 먹게. 그냥 둬요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많이 파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뭐 그렇죠 뭐. 저 좀 쉬었다 갈게요. 저기, 제가 혹시 잠이 들더라도요, 꼭 좀 깨워주십쇼. 네, 네. 꼭 깨워주셔야 합니다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. 용서하십쇼. 양복은 금방 도착할 겁니다. 광팔아. 광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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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년을 고생하신 시장님을 무럭그럭 맞이해서 찍었냐? 네? 우리 양동이파 20년. 최후의 수치여! 아까 엄마가 됐던 한마씨가 됐든 당장 잡아와잉. 상습범한테 당했구나, 응? 취객 유인해갖고 약 먹여서 깨나면 먹지다는 술값 움팍 박아지 씌우는 수법. 그럼 여보, 어떻게 해야 돼? 알았ástico 해외ERS 안 돼! 야, 괜찮아? 안 묻었어? 괜찮다, 괜찮다, 괜찮다! 괜찮아, 괜찮아! 미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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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보셨습니다요? 왜 아는 거야? 내가 왜 아는 거야? 여기 가! 어이, 제기라일지! 야, 나 불식이야! 야, 야! 아 으 으 으 아 히힣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 쎈! 어휴. 어... 어... 어휴. 어휴! 야! 아! 뭐야, 너희들? 안 오시길래 궁금해서 왔는데. 뭐야? 이란 썩을 놈의 씨불로 빨라 안 잡고. 왜 엄만 잡아서 못 죽였다는 거야. 엄마! 야, 씨... 야,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... 빨리 잡아! 왜 이렇게... 정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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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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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